고맙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자고. 좋아, 좋아. 오빠, 나만 나를 여기까지 와줘서 진짜 고마워. 아이, 뭘.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 진짜 많다. 여기 완전 정신 없지? 아니, 뭐 그래도 나 여기 너무 좋은데? 그래?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 뭐야. 아, 우리 오빠 사진 찍지 마세요. 찍지 마시라고, 틱톡에 올리지 마시라고요. 앉아, 앉아, 앉아. 아, 여기 진짜 뭐야. 아, 오빠 근데 여기 조금 너무 약간 정신 없지? 아니, 난 좋은데. 왜? 여기에 흡연실 있잖아. 아, 진짜. 뭐가. 뭐야. 뭐냐고. 아, 뭐가. 가만 있어라. 뭘. 가만 있으라고, 팔. 뭐가. 뭐하냐. 왜. 아, 진짜. 아니, 오빠는 사랑한다 그런 거 표현을 왜 이렇게 못해? 아이, 쪽팔리게 남자가 무슨 사랑을 하냐. 야, 그럼 말도 안 돼. 야, 야려? 야려? 너 야려? 아니지마. 찍지 마세요. 찍지 마시라고요. 예, 안 찍어야지.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어? 아니, 아니. 내가 갔다 올게. 아니, 오빠 내가 갔다 올게. 아이, 진짜. 오빠 화난다, 진짜. 내가 갔다 올게. 고마워. 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이구, 어이구. 시야 좀 도와줄래? 어,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어? 아유, 참. 어? 뭐지? 어? 진동벨 갖다 줬는데 왜 진동이 울려? 아, 이게 저 진동벨이 아니라. 난 아직도 네 앞에 있으면 많이 떨리나 봐. 아, 진짜 뭐야. 부끄러워. 염병하고 있기네, 진짜. 아, 염병 진짜. 아, 가져와. 네가 가. 아, 네가 좀 가져와줘. 아, 네가 가면 되잖아. 아, 왜 계산 내가 했잖아. 가져와. 지난주인 계산 내가 했잖아. 네가 가면 되잖아. 아, 좀 말 맞네. 좀 가져와, 그냥. 아, 오빠 안 가면. 오늘 키스 말하고 집에 간다. 아유. 갖고 가. 아유, 진짜. 아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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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왜 왜 안 울리는데 뭔데, 뭐가 울리는 건데. 어우, 진짜. 아유, 여기다 든 거 맞어? 어,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핸드폰. 제 말 안 받아. 내 핸드폰 여기다 뒀는데? 분명히 여기가 맞는. 걸렸네. 뭐야? 진짜? 뭐야? 뭐가? 도둑이야? 도둑? 왜 훔쳐? 뭘 훔쳐? 그냥 챙겨 놓은 건데 왜 챙기냐고 가! 그냥 가! 야! 가! 가! 가라고! 가라고 뭐? 얼굴 뭐야? 진짜? 얼굴 뭐야? 가라고! 진짜 웃기다 뭐가 웃긴데 뭐가 웃기냐고요 아니요, 그쪽이야 그거 웃겨요? 이봐요, 국사 선생님 옷을 왜 이렇게 국사 선생님처럼 입었냐고요 가자, 가자 영화 시간 다 됐다 옷이 완전 국사 선생님이야! 조용해, 조용해 야려! 야려! 하지 마라 야, 기분 안 좋은데 담배에 피자 생담이요 하나 줄게 알았어 가요, 가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네? 왜그래? 네? 사과하세요 뭐요? 지금 우리 오빠 어깨 치셨잖아요 사과하세요 뭐야? 사과하시라고요 어깨 치셨잖아요 뭐냐고 나 몰라요? 누군데? 김승진 깔 야, 왜그래 뭐? 김승진 깔이요 뭐? 김승진! 야, 왜 김승진이 누군데? 김승진 몰라? 몰라 부평 고울동 주연 싸움짱 김승진 야, 야 그만해 은지, 은지 인천 간판 은지, 은지 은지 인천 간판 은지 인천 행정대장이라고 은지 은지 아갈 뭐야 뭐야? 야, 너 뭐냐 야 그냥 가요, 에? 미안해요 그냥 가요, 에? 죄송해요 내 여자친구가 좀 흥분했어 죄송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사과하세요 아우 아우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은지, 은지 왜그래 사과하시라고요 아, 뭐야 아, 사과하시라고요 아, 어쩌고 하는 거야 지금 쌍 잘해요 우리 오빠 아, 잠깐만 에이 왜 그러는 건데 아, 뭐야 뭐냐고 하... 야 야, 너 뭔데? 어? 뭔데? 야, 어쩔 건데 야, 어쩔 건데 은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 가만히 있어 야, 나 가만히 있어 은지 나 가만히 있다고 은지 나 가만히 있어 은지 알아서 해 은지 은지 오빠 기백 보여줘 너무 세게, 야, 너무 세게 하라 오빠 아, 진짜 아, 바보같이 왜 이렇게 막고만 있어 뭐야 뭘 봐 뭐가 왜 야, 너네 뭐야 때리라고 뭐냐고 뭐하냐고 니가 더 아파 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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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잖아 아깝다 가만히 있었다고 아악 졸라 섹시 야 내 아침과 사과하라면 빨리 할 것이 뭘 이렇게 말이 많냐 뭐라고? 말이 이렇게 많냐고 뭐라고? 말이 많아 잘한다 오빠, 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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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호흡해 야, 너 안 놔? 안 놔 너 진짜 이거 3, 3, 3, 3세동안 안 놔면 다시 죽어 호흡해 진짜 너 죽는? 야, 진짜 죽어 호흡해 야, 3 야, 2 어 1 어 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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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어 오빠 야 야 야 그냥 가라 뭐야 이 그지새끼가 뭐라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문대씨 뭐? 문대씨 문대씨 저 진짜 죄송한데 저희 오빠 거지라는 말에 되게 급발진하고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진지합니다 지금 찍지 마세요 급발진이거든요 지금 거지라고 하셨어요 우리 오빠한테 은지 은지 거지라고 하셨냐고요 은지 흥분하지마 어떡하지 이거 진짜 사람 많으니까 따라와 뭐? 따라오라고 가 조용히 따라와라 큰일났어요 문신씨 문대씨 큰일났어 지금 그거 다 지워질걸요 따라와 따라와 우리 오빠가 얼마나 찍지 마세요 왜 찍냐고요 찍지 마시라고요 왜 찍냐고요 에? 찍지 마시라고 진짜 얼테겁네 진짜 아 문대씨 괜찮으세요 사라는 계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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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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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 알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코피 어떡해 나 진짜 얼테겁다 하하하하 오빠 하하하하 오빠 나 여깄어! 싸움 개잘해! 오빠! 싸움 개잘한다고 하세요! 오빠! 찍지 마시라고요!